들어서자마자 집 면적에 비해 큰 사이즈인 테이블이 눈에 띄는데요. 작은 공간일수록 모든 물건들을 최소화시켜서 물건 하나를 커다랗게 놓는 것도 굉장히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.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테이블 큰 걸 놨거든요.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테이블하고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소재가 뭘까 생각을 해서 가족도 집에서 마지막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패브릿이라면 투강이 되면서 뒷질을 대지 않고 자연스러운 빛을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매치를 해서 회색과 아이보리를 매치를 해서 좀 자연스러운 린넨을 달아봤어요.